52과, 근로조건이 좋은 편이에요. 대화 1 계약서에 있는 근무 시간에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? 네, 보통은 근무 시간에만 일을 하면 돼요. 그런데 일이 많을 때에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할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많아요? 많지는 않아요. 그리고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. 어유, Mohammed 늦어라, 경로조건, 스ева secre간. 지구 Caesar, ple consci 즉, 시었을 때의 공 지금 방법 바디라바딘 아가를 업무 내용 외대 위스타레에 제공하다 라바딘에 와 부담하다 위에도 막다라나와 숙식 나와댄사 아가를 대화 2 이반 씨, 한국에 취업하는 건 잘 되고 있어요? 네, 운이 좋아서 조금 빨리 한국에 갈 것 같아요 지난주에 계약도 했고요 그래요? 근무지는 어디로 정해졌어요? 아,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단은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계약을 한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쯤 일하는 곳을 알 수 있어요? 근무지는 한국에 입국한 후 취업 교육을 받은 후에 알려준대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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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अच्चन करणवा, किन्मुहद, वेड़ करणवा किन्मूजी, वेड़ करणवा, समागमु ओप्चे म्याँ, समागमें नमु तेजिगाद, विस्राम गर्णवा, हेगोहद, असकरणवा, निरपा दमनवा, रकेविन, इवाक्कर दमनवा